자 3과 시작합시다. Living together 첫 문자 한번 떠보자. 자 noisy neighbor. 시끄러운 이유 뜻이에요. 제목부터 I was resting on my couch. 나는 뭐하고 있었어요? 소파 위에서 카우치가 소파거든요. 소파에서 쉬고 있었어요. after a long day. 긴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후에 소파 위에서 쉬고 있었어요. 자 helping needy people needy people 누구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라는 뜻이거든. needy people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뜻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all day 온종일 도와주는 것은 it's not easy 뭐 하지 않았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it gives me joy 하지만 그 일은 이 시간에 키는 게 뭘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나에게 뭘 줘요? 즐거움 기쁨을 줍니다. 이 뜻이겠죠? suddenly 갑자기 the terrible noise 주어예요. noise 무슨 뜻이지? noise 소음이죠. 근데 동사 바로 안 나왔으니까 끊고 수식 받았겠지?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 소음이야? from the apartment above 이니까 위에 있는 아파트 아파트 위에요. 그래서 아파트 위층 아파트 위층에서 나오는 끔찍한 소음 다시 어디에서 나오는 아파트 위층에서 나오는 끔찍한 소음이 나왔고요. 여기가 누구 자리야? 여기는 본동사가 되어야 될 자리겠지. 본동사가 되어야 되니까 누가 답이겠어요? started가 되어야겠지. 과거동사 얘는 왜 안 될까? 준동사라서 동사 자리 올 수 없죠. started again 다시 시작되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 갑자기 얘들아 suddenly 가 들어갔으면 갑자기 라는 단어가 왔으면 뭔가 화제가 전환되는 거잖아. 갑자기 어디에서 나오는 아파트 위층에서 나오는 끔찍한 소음이 시작되었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다음 문장 첫 번째 문장에서는 본동사 위치를 잘 찾으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볼까요? 주어가 뭐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졌지? 전치사고 전치사고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졌으니까 여기가 누구 자리야? 본동사 자리. 됐죠? 동사 될 수 있는 거 찾으면 끝나는 거야. 다음 문장 I had heard that 나는 뭐라고 들었어요? had heard는 과거 완료지만 뭐 뭐라고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을까? some thoughtless inconsiderable mothers 누가 주어냐면 됐 다음에 mothers가 주어져. 몇몇 생각이 없는 그리고 inconsiderate 무슨 뜻이지? 배려심이 없는 배려심이 없는 배려심이 없는 사려깊지 않은 뜻도 되고요. 배려심이 없는 사려깊지 않은 엄마들이 얘들아 let은 내버려 두다 의 뜻이에요. 내버려 두다 사역동사 사역동사이긴 하지만 내버려 두다 의 뜻으로 기억을 해보세요. 그럼 사역동사 왔죠? their children 목적하죠? 여긴 누구 자리겠어?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투부정서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고 동사 원형을 답으로 하면 되죠. 사역동사 레슨은요. 동사 원형이 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뭐하도록 놔둔다? 아이들이 뭐하도록 ride bicycle and skateboard 인데 자전거랑 스케이트보드를 어디에서? 어디에서? inside their homes inside their homes these days 요즘에 어디에서? 집 안에서 타도록 내버려 둔다 라고 들은 거죠. 다시 한번 나는 뭐라고 들었어요? 몇몇 생각이 없고 배려심이 없는 엄마들이 누가? 아이들이 뭐하게 한다? 집 안에서 자전거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게 내버려 둔다 라고 들었죠. 요렇게까지 그리고 I imagined 자 imagine은 동사죠.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올 자리겠어? 동사의 목적어가 되어야 될 자리겠죠. 근데 that이랑 what이랑 보기가 나오면 어디부터 보자고? 뒤부터 뒤에 무슨 문장 왔어요?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왔죠. 자 그럼 생각해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을 때 답이 될 수 있는 누구겠어요? 왜? 왜 얘는 안 될까? 우리가 뒤에 불완전한 문장 왔으면 대세 이름이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 그치? 형용서들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우리 둘 중에 누가 답이 되건 가네 동사 imagine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절이기 때문에 무슨 절이 되어야 돼요? 명사 절이 되어야지 근데 관계대명사 that은 왜 안 된다고요? 형용서 절이니까 안 된다. 그럼 다시 한 번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무슨 문장 오고 불완전한 문장이 올 거고 명사절 역할을 하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문법 문제 체크하고 자 what was going up on, upon, there 우리는 나는 뭘 상상할 수 있었어? 어떤 일이 위층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상상했다. 그렇죠. 해석 됐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위층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상상해보았다. 라고 해석하면 되죠? 다음 문장 I pick up the inner calm 인터컴이 뭐냐면 그 우리 아파트 달려있는 전화기 인터컴 내가 그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뭐 하려고? to call the apartment manager again 내가 다시 한 번 아파트 관리기예요. 아파트 관리인에게 전화하려고 이 인터컴을 집어들었죠. 자 may I have you 라고 이제 이 관리자가 대답을 한 거죠. his voice is sim 얘들아 sim은 몇 형식 동사? 얘는 이 형식 동사고요. 뒤에 뭐 나올 자리겠어요?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형용사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부사는 누구 자리에 올 수 없다? 보호 자리에 올 수 없다. sim 형용사는 무슨 뜻? 뭐뭐 처럼 보이다. 그러면 그의 목소리가 뭐처럼 보였다는 거야? impatient impatient 무슨 뜻이에요? 조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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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참을성이 없는 이죠. 그럼 그의 목소리가 뭐처럼 들렸다는 거야? 다시 한 번 조급한 것처럼 짜증이 난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용상 여기서는 짜증이 난 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서도 괜찮냐면 annoyed 라는 단어를 기억해 봐. 짜증나게 하다 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annoyed 바꾸거나 혹은요 irritated 짜증이 난 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his voice seemed 되는데 sounded 해도 괜찮아요. 뭐뭐처럼 들리더라도. 그래서 한번 바꿔 볼게. sounded 뭐뭐처럼 들렸다. 뭐뭐하게 들렸다. 이렇게 바꿔도 되거든. 그럼 그의 목소리가 뭐하게 들렸다? 짜증이 난 것처럼 들렸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sim을 쓰건 사운드를 쓰건 둘 다 이 형식 동사인 건 똑같고 뒤에 보호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다시 한 번 보호자리에 누가 올 수 없다? 부산은 보호자리에 올 수 없다. 설명 적으면 되겠지? 자 is this about the noise upstairs again? 다시 또 위층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인가요? 라고 했고요. do you want me? 나 왔어요. 얘들아 want는 몇 형식 동사일까? 여기서 오형식 그렇죠. 오형식 동사 want는요.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대를 누굴 쓴다? to 부정사를 쓴다라고 배웠죠. 해석은 목적어가 뭐뭐하기를 원하다. 목적어가 to 부정사하기를 원하다. 이거죠. 그럼 너는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바라니? 이거죠. 그리고 tell her to be quiet 나왔는데요. to tell 부터 다시 한번 보면 tell 또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봐봐 tell 다음에 지금 뭘 썼냐면 her 라는 명사 목적어를 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니? to be quiet 투 부정사 나왔죠. 이렇게 생긴 것도 몇 형식이야? 이것도 오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형식이 지금 구조가 두 번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니?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다시 원투도 오형식이었잖아. 이거 어떻게 해석했죠?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고 목적어가 아니 목적어에게 투 부정사 하라고 말하다. 해서 따로따로 그럼 너는 내가 그녀에게 뭐 하라고 to be quiet 뭐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니? 이거죠. 이 문장 별표 조심하자. 다시 한번 너는 내가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기를 바라는 거니? 라고 이 관리인이 말하는 거죠. I hung up 나는 전화를 끊었고요. 기다렸어요. 자 첫 페이지부터 문법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니까 다시 한번 문법 잘 정리하자. 첫 페이지 거는 다 정리했죠? 문법은 항상 해석까지 같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반드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in a moment 무슨 뜻이에요? 곧 뜻이야.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순의 뜻이에요. 순 곧 이윽고 이런 뜻이에요. 곧 my intercom 내 intercom이 랭 물렸고요. apartment manager 그 아파트 관리인이 말을 했어요. the woman upstairs 그 위층에 있는 여자가요 뭐라고 말해? say는 삼형식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접속사 대생각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she is being very careful about the noise 그녀가 뭐하고 있다고 be being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있다고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뭐에 대해서 소음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she says 또 뭐라고 말해? 뭐라고 말해요? 미안하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희가 누구죠? 관리인이죠. 관리인이 전화를 끄는 거예요. 구조 알겠죠? say는 삼형식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얘들아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어 다음에 선생님이 say를 한번 써봤어요. say는 몇 형식이다?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구조가 나와요. 그럼 뒤에 무슨 문장 오겠어? 완전한 문장이 한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로치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로치고 닫은 부분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동사 sa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라고 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접속사 대신 항상 이렇게 생략되어 있을 거다. say 다음에 안 보여도요. 구조 이해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 sorry 미안하다고 한 거야. wasn't the annoying sign 사운드 자 봐보세요. 이것도 annoying 사운드인데 이거 얘들아 잘 봐. 선생님 문제로 내지는 않았지만 감정 형용사예요. 우리 감정 형용사 어떻게 풀자고 했지? 가인증을 쓸 건지 피평 쓸 건지는 얘를 가지고 그치? 이게 지금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기 때문에 아인증을 쓴 거다. annoyed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적으세요. annoyed 그래서 짜증이 난 소리 짜증스러운 소리거든. 그 짜증스러운 소리가 wasn't the same as before 그 전과 그 전처럼 같지 않았나? 이거지? 그 전과 똑같지 않았나? 라고 한 거예요. why was she 그녀가 왜 being so 자 비동사가 지금 그럼 잘 보면 was being 같이 가고 있는 거야. 동사가 그럼 비동사예요. 그럼 여기 누구 자리? 보호 자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를 쓰면 되는데 선생님이 단어를 좀 바꿔봤어요. 일단 당연히 부사는 안 될 거고 inconsiderable은 무슨 뜻일까? 이걸 알려면 이 단어부터 먼저 알아야 돼. considerable 이란 단어를 먼저 정리하고 얘들아 그 다음에 considerate 둘 다 형용사예요. 따로따로 정리 한번 해보자. considerable은요. 상당한 많은 이란 뜻이야. 상당한 많은 considerate는 사려깊은 배려심이 있는 이 뜻입니다. 사려깊은 배려심이 있는 그녀가 왜 그렇게나 배려심이 없지? 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정답 뭘로 할까요? inconsiderate 배려심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는 뜻이 뭘까? inconsiderable 작은 사소한 이 뜻이에요. 얘가 상당한 이란 뜻이었으니까 considerable이 사소한 작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왜 그렇게나 배려심이 없을까 라고 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어? 안 돼요. ly가 붙은 것들은 안 돼요. 얘기하면 inconsiderable 이건 다 안 돼. 레이틀이 다 안 돼. 알겠지? 연령이 붙은 건 싹 다 안 된다. since I was determined to end the matter 얘들아 since 여기서 뭘로 해석할 거면 되겠어. 이유로야? 때문에야? 때문에죠. 어떻게 알았냐면 주자료 동사를 봐봐요. 주자료 동사가 완료 시제가 아니죠. 그때는 뭘로 해석한다? 때문에 적어보세요. 뭐뭐 때문에 자 그럼 뭐 때문에 I was determined to be determined to 는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라는 뜻이에요. 얘가 뭐하고 똑같냐면 과거니까 I made up my mind to 동사원형 이렇게 바꿨어도 괜찮아요. make up once mind to 가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내가 뭐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야. end 뜻이 뭐예요? 끝내다 종결시키다 이 뜻이거든. 끝내다 종결시키다. 그래서 the matter 그 문제를 끝내기로 결심했죠. once and for all 완전히 라는 뜻이거든. once and for all 완전히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 뜻이에요. 최종적으로 완전히 once and for all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뭐 때문에 내가 뭐 하기로 마음 먹었어? 내가 그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해석됐어요. 컴마까지가 원인 다시 한번 since부터 컴마까지 내용은 뭐가 된다? 원인 그럼 주절은 결과가 되겠죠. 결과 그래서 원인 결과 시작 since부터 컴마까지의 내용은 원인이 될 거고요. 이 주절의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결과가 될 거예요. 이걸 인과관계라고 하지 그지? 자 그러면 나는 grab the intercom okay 내가 다시 그 intercom을 잡았죠.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ask him ask 몇 통씩일까? 여기서는 오형식으로 쓰였다. 그래서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자리에 ing 안되고요. 누가 정답? 투부정사가 정답. 자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ask 오형식일 때는 명사 쓰고 나서 뒤에 누굴 쓴다? 투부정사를 쓸 거야. 이렇게 그렸어요. 자 오형식 ask는 목적어에게 뭐 뭐 해달라고 요청 부탁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적어를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요청 부탁하다. 이렇게 자 end 다음에 내용 잘 보셔야 돼요. 얘들아 end 다음에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건 누구지? i죠? 그죠? 나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힘이 누구예요? 꼭 관리인에게 관리인이야. 관리인에게 뭐 해달라고? 나를 어디로 연결해달라고? 909호에 연결해달라고 요청 부탁한 거예요. 왜 연결해달라고 했을까? 목적이 뭐야? 이 문제 끝내려고. 그지? 연결해달라고 한 거야. 관리인 말로는 안 되니까. 다음 문장이요. 자 after many rings 전화가 여러 번 울린 이후에 어떤 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was answered. 뭐였어? answered. 대답했죠. 그죠? 어떤 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을 했어요. i spoke strongly 내가 강하게 말을 했죠. listen 들어봐 이따야 들어봐요 이봐요 이따신 거예요. 들어봐요 이따야 I live downstairs 나 아래층에서 살아요. 불행하게도 right below you 당신 바로 밑에 아래층에 살고 있죠. 그리고 I've had just about enough of your rudeness 무슨 뜻일까요? 내가 충분히 당신의 무례함을 받았다. 무슨 말일까? 내가 지금까지 충분히 당신의 무례함을 내가 감당하고 살아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지금 전화하고 나서 굉장히 세게 말하고 있지.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남자가 하는 말이거든 계속 there are 우리 해서 어떻게 해요? 뭐뭐가 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동사는 are고 주어 어디 있을까? do's and don'ts 얘가 바로 주어입니다. 무슨 뜻일까? do's and don'ts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다시 한번 그럼 뭐가 있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라고 한 거야. 언제? 자 when we live in an apartment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을 때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are there 그렇지 않나요? 라고 상대방에게 이거 부가위문문이라고 배웠죠?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니? 이러고 알겠지? the noise from your apartment 너의 어디에서 나오는 너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소음이 has pushed me 동사 여기 있어요? 지금 주어랑 동사랑 떨어져 있지만 우리 뭘 신경 써야겠어? 얘가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일 때는 has pp만 있는 건 아니지 누구도 있어 have pp도 있지만 여기서 have 될까 안 될까 주어랑 수일치 생각해 봐요. 돼? 안 돼? 안 돼요. 문법 조심해. 자 나를 어디까지 밀어붙였어? to the point 포인트는 정도 라고 해석하면 돼. 어느 정도까지 나를 밀어붙였냐면 I'm almost ill 내가 거의 아플 지경까지 나를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한 번 뭐가 나를 이렇게 거의 아플 지경까지 밀어붙였어? 너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소음이 그래서 주어가 아까 우리 연습한 거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 구조 보이죠? 이렇게 다시 한 번 뭐가 너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소음이 나를 뭐 했어? 거의 아플 지경까지 밀어붙였다. 이 뜻인 거야. 알겠지? 지금 계속해서 이 남자가 여자한테 뭐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죠? 불평하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 불평하다 complain 이게 불평하다 라는 동사고요. complain t로 끝나면 명사가 돼서 불평 불만 이란 뜻이에요. 두 가지 단어를 좀 더 챙겨놓자. 왜냐하면 지금 이 남자가 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생각해봐. 여자한테 지금 뭐하고 있죠? 불평하고 있죠. 이해되세요? 이게 다시 한 번 불평하다 얘는 불평 불만이라는 명사야. 단어 챙기고 보세요. 보기 단어로 바뀌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챙기셔야 돼요. 저런 거는 상황 이해했으니까 자 look 봐요 responded the young woman 이번에 누가 여자가 여자가 대답을 한 거죠. 이봐요 라고 한 거야. 봐요 이봐요 if I had had 자 잘 생각해봐 if가 나왔는데 뒤에 head pp가 나왔어요. 이때 if 뭐라고 부를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ead pp가 보이는 건 뭐라고 부를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죠. 가정법 과거 완료 우리 공식 배운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어? 한번 해볼까?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ead pp 가정법은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는 거 좋아해요. 주어 다음에 우리 뭘 써요?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뭐 뭐 있지? would could might 그걸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해. 뒤에 누굴 쓰죠? have pp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샘이 지금 박스 친 것들이 짜기에 이렇게 이거 우리 뭐라고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사실에 반대를 가정할까? 과거 사실에 반대를 가정해요.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 할 때 쓴다? 과거 사실에 반대를 가정할 때 쓴다. 그럼 컴만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if I had had the ability myself 내가 직접 그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정말 능력이 있었다면요. I do have been quieter 내가 더 조용히 했을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과거에 내가 과거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조용할 수 없었어요. 이 뜻인 거예요. 조용히 할 수 없었어요. 과거 사실에 반대를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 나오면 문법 문제로도 잘 나오니까 어디가 어디가 짝이야? 이렇게 두 군데가 짝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 군데 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자리에 그냥 헤드 과거 동사로 쓰는 건 어때? 이건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되죠. 이렇게 써버리면 가정법 과거가 되어버려. 짝이야. 맞지가 않아. 알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오답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I 아이디가 우드의 줄임말이거든? I would be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이건 안 됩니다. 짝이 계속 안 맞아요. 알겠어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야. 짝을 맞춰야 돼. 알겠지? 문법 문제 잘 나올 거야. 이 부분은. Can't I just move around normally? Am I on home? 내 자신의 집에서 정상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조차 없나요? 라고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집에서 내 집에서 내가 못 움직이니? 이렇게 한 거지. You've gone way too far. 근데 go too far가 뭐냐면 지나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 번. Go too far 이게 뭐냐면 지나치다 라는 뜻입니다. Go too far. 너가 너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다. 이거예요. 너무 지나쳤다. 그리고 I'm becoming nervous.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고 있어? 불안한 상태가 되고 있다. 긴장된 일도 있겠지만 불안한 일도 있거든. 내가 불안한 상태가 되고 있어요. Since you 왜? 왜? 왜 이렇게 되고 있어? 이유가 뭐야? 내가 왜 불안해지고 있어? 너가 complain almost every day. 여기서 since 뜻이 뭘까요?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 주절의 시제가 완료 시제 맞아? 아니지. 그러니까 때문에요. 때문에 쓰세요. 그럼 이유가 왜? 뭐 때문이야? 내가 왜 불안해지고 있어? 너가 거의 매일 불평불만 하고 있으니까. 너가 거의 매일 불평불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고 있다? 불안한 상태가 되고 있다. 보호자리니까요. 보호자리니까요. 누가 안 될까요? 부사는 안 된다. nervously 안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since 우리 해석 어떻게 했다고요? 때문에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얘들아 since부터 day까지 내용이 뭐겠어? 원인 불안해지고 있다? 결과 원인 결과 쓰세요. 자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가 become 또 이형식 동사 나왔고 보호자리에요. 보호자리에 누가 올 수 없다고? 부사는 올 수 없다. 그녀의 목소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 desperate 무슨 뜻일까?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 여자가 지금 절망적인 상태야. 나 어쩌라고? 이런 뜻인 거지. 그죠? 뭐가 매일 매일 불평하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노이로 들고 흘리고 써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지금 얘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 라는 뜻인 거죠.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대체 뭘 어쩌길 바라세요? 이 뜻인 거예요. Want 몇 형식? 한 번 더? 아까 했잖아. 5형식. 이제 보이지?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누굴 썼어요? 투브정 쓴 거예요. 다시 한 번. 당신은 내가 뭘 해주길 바라세요? 이 뜻인 거예요. 계속 됐죠? 음. 자 지금 우리가 남자의 대화도 들었고 여자의 대화도 들었죠? 두 개 다 들은 거예요. 그 다음 보자. I stood up a little straighter. 내가 좀 더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왜 이렇게 서 있을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좀 부들부들한 거지. 아 그렇습니까? 하고 하겠어요? 남자가. 그 다음에 I had a telecom even more tightly. 어떻게? 내가 좀 더 꽉 잡은 거지. 그죠? I made my voice calm and polite. 자 내가 뭐 했어요? 얘들아 made 몇 형식이야? 이거 5형식이야. 그래서 나는 내 목소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대? 차분하고 정중한 예의바른 상태로 만들었대요. 문법 한 번 확인하자. 주어 썼고요. 우리 make 썼잖아요. 그리고 뒤에 명사 그 뒤에 누구? 형용사. 얘 형용사잖아. 그치? 그럼 얘가 몇 형식? 이거 5형식. 그래서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자리에 누굴 썼다? 형용사 썼다. 누군 안 된다. 부사는 보호자리에 올 수 없으니까 안 되겠죠? 이거 해서 어떡하니?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하게 만들다. 주어는 목적어가 형용사하게 만들다.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하게 만들다. 적었어요? 그럼 나는 내 목소리를 뭐하게 만들었어? 차분하고 정중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를 무슨 무슨 상태로 만들다. 자 이제 목소리를 좀 차분하게 한 거죠. 이 남자가 흥분하지 않고요. I want 자 what any reasonable person would want 나는 뭘 원해요? 자 what 뒤에 무슨 문장 완전히 얘기해보자. what 뒤에 any reasonable person 주어고 want 동사인데 뭐 빠졌어요? 동사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안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왔은 거 맞죠? 그죠? 목적어예요. 명사절 나는 뭘 원해? 뭐하는 것을 원해? any reasonable person either reasonable 뜻이 뭐죠? 합리적인 이란 뜻이에요.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뜻도 있고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계속 두 가지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리고 이치를 아는 이란 뜻도 있어요.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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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want 원하는 것 다시 한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원하는 것 이거예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원하는 것을 나는 원해요 라고 말한 거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원하는 것을 나는 원해요 이 뜻인 거예요. 자 for you 즉 누가 이 포 플러스 목적격이 투부정사 앞에 나오면 이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너가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이거죠. 너가 뭐하는 것 to be understanding 이해심이 깊고 컨트롤 아까로 했죠? 무슨 뜻? 사려깊은 그치 다시 한번 너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야? 이해심이 있고 사려깊은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거야. I wish you'd been quieter 나는 너가 더 조용했으면 좋겠다. That's all 그게 전부예요 라고 한 거야. 알겠죠? 다음 페이지 I firmly 얘들아 firmly는 무슨 뜻이에요? 단호하게 라는 뜻이에요. 단호하게 나는 단호하게 put the phone down 뭐였어요? 그 전화기를 내려놨죠. 단호하게 내려놓은 거야. How shameless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모르는가? 부끄러운 줄 모르네 이 뜻인 거야. 감탄문 How 다음의 형용사 쓴 거예요. 감탄문이에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만 이 뜻인 거야. I couldn't stop 얘들아 문법 중요한 거 나온다. Stop ing 뜻이 뭐죠? Stop to 부정서는 무슨 뜻이었고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막다야? 자 일단 Stop 뒤에 동명사 쓰는 거는 무슨 뜻이냐?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 그만두다구요? Stop 투 부정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두 개의 뜻이 얘들아 정반대야. Stop ing는 무슨 뜻이었다구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 그러니까 이건 안 한다는 뜻이야. 근데 Stop 투 부정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 한다는 뜻이죠? 근데 잘 봐야 돼. Couldn't 부정어가 들어갔어. 조심해야 돼. 나는 뭐 할 수 없었을까? 그녀의 뭐에 대해서? 무례함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멈출 수 없었달까? 아니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달까? 생각하는 것 음 그치? 이해 됐어요? 나는 다시 한 번 그녀의 무례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만둘 수 없었다. 이 뜻이 돼야 되겠죠. 조심하자 문법 나올 거야. 여기 중요하다. 다시 한 번 해석해 볼까요? 나는 뭐 할 수 없었다. 그녀의 rudeness 무례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치? 문법 문제 잘 나와요. 자 yet 그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라고 쓰세요. 그런데 그러나 wisdom that comes with age 무슨 뜻일까요? wisdom이 무슨 뜻이에요? 지혜죠. 근데 어떤 지혜야? 끊어봤어. 나이와 함께 오는 지혜.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지혜예요. 그치? 나이와 함께 오는 지혜라는 건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지혜. 주어가 뭐의 수식을 받아 길어졌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 길어졌으니까 본동사 찾아야겠죠. 어딨어요? told가 바로 본동사인데 몇 형식이냐면 얘는 4형식이에요. 그 지혜는 io 나에게 뭐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 내용. 우리 가로 치고 닫은 부분이 바로 dio인데 샘이 노란색으로 좀 딱지해놨어요. 중요한 문법이라서. 자 우리가 어떤 문법을 배운 적이 있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요. 이 뒤에 주어동사가 이렇게 붙고 나서 컴마가 찍혀요. 똑같은 구조가 두 번 나올 거니까 한 번 더 적어보면 더 플러스 비교급 뒤에 주동 나온다. 하석 어떻게 하죠?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근데 이거까지 챙겨봐. 앞 문장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요. 뒷 문장의 내용은 결과가 돼요. 그럼 뭐 하면 뭐 할수록 더 angrier I became 내가 더 화가 날수록 내가 더 화가 날수록 I more need to calm myself down. 내가 자신을 뭐 해야 된다. 진정시키고 진정시키고 act carefully.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얘들아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뜻도 있지만 뭐뭐 해야 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봐. 내가 더 화가 날수록 나는 뭐 해야 된다. 내 자신을 진정시키고 뭐 할 필요가 있다. 뭐 해야 한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구조를 잘 보시면요. need 다음에 two 부정사 나오죠. and 병률 구조라서 얘도 two 부정사인데 two끼리 병률 구조예요. two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알겠지? two calm과 two act가 병률 구조인데 two가 생략돼 있는 거야. 이 앞에 알겠지?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했잖아. 병률 구조가 나면 어디가 중요하다고? 뒤에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조금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내가 화가 날수록 나는 뭐 해야 되지?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야. 그 뜻인 거야. 그게 wisdom이죠. 이해 됐지?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서술형 문제로도 워낙 잘 나와. 그리고 잘 생각해봐. 얘들아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서술형 문제로도 잘 나오지만 항상 주제문이에요. 별표? 주제문 적어놓고. 이 문장은 외워야 될 거야. 더비교급 더비교급은 서술형 문제로 워낙 잘 나온다. 더비교급 해석 한 번만 더 해줘요? 자, 내가 어떤 상태가 될수록 내가 더 화가 나는 상태가 될수록 더비교급 만들 때 이게 이 형식이잖아. 그럼 원래 뒤에는 형용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형용사의 비교급이 앞으로 나간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내가 더 어떤 상태가 될수록 화가 난 상태가 될수록 내가 더 화가 나게 될수록 더 더 I need to calm myself down. 난 뭐해야 되지? 내 자신을 진정시키고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생각했어요? 이 문장은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돼? 자, suddenly 갑자기 I remembered a pair of slippers. 내가 뭘 생각해냈죠? 슬리퍼 한짝을 생각해냈죠. 한 켤레. 어떤 슬리퍼예요? that I have had received.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만들어봤는데 하나는 어떤 모양이 되지? have pp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되죠? had pp가 되죠. 이름부터 얘기해볼까? 얘는 현재 완료. 얘는 과거 완료인데 이름부터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뭐로 돼 있어요? 과거로 돼 있죠. 다시 한번 여기를 우리는 주절이라고 해.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일 때 이렇게 수식하는 부분 있지? 관계대명사 수식받는 부분이요? 여기는 종속절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여기는 주절 여기는 종속절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종속절의 시제는 종속절의 동사는 뭐 아니면 뭐만 가능하다고 했죠? 과거 또는 과거 완료만 가능하다라고 했지. 그지? 현재 완료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ad pp가 답인 거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기억한 것보다 뭐가 먼저 겠어? 선물로 받은 게 먼저죠. 이해됐지? 그래서 과거 완료 답이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자 나는 다시 한번 뭘 기억해냈지? 내가 선물로 받았던 슬리퍼 한 켤레지? 짝이 아니고 태어난 쌍이야. 그러니까 켤레지 켤레. 한 켤레를 생각해냈죠. 지금 이 대수는 무슨 대수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동사의 목적 없으니까 but had not used 병렬구조니까 여기도 지금 잘 보시면 시제 맞춰줬어요. 뭘로 되어있지 이것도? 이것도 head pp로 되어있으니까 그치? 과거 완료로 맞춰놨잖아요. 그럼 내가 선물로 받았지만 뭐 하지 않았던 사용하지 않았던 이해돼? 사용하지 않았던 슬리퍼 한 켤레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해됐죠? 자 a present 선물이라는 것이 can be a good way 뭐 할 수 있는 방법?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way 해서 어떡하지? 뭐 뭐 할 수 있는 방법 뭐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커뮤니케이팅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계속됐어요? 자 다음 페이 다음 거 다 적었죠? 자 나타내다 상징하다 나타내다 이 뜻이에요. 상징하다 나타내다 그래서 그 슬리퍼는 내 고통을 뭐 할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상징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리고 다른 단어 우리가 쉽게 바꿔보면 show 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돼요. 보여주는 거니까 이해했지? 그리고 상징하다 의 단어는 우리가 레프레센트 말고 어떤 단어도 있냐면 signify 그리고 at the same time 무슨 뜻이죠? 동시에 동시에 얘들아 이 단어 잘 봐야 돼. serve as 는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기능을 하다 이 뜻이에요. 따로 정리하세요.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기능을 하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자 병렬구조니까 잘 봐. 병렬구조니까 중요한 부분 생각해 봐요. 슬리퍼는 뭐 할 수 있을까? 슬리퍼스 쿠드 서브에즈 색칠해 봐요. 슬리퍼스 쿠드 서브에즈 이어서 색칠 컨스턴트 리마인더 까지 색칠해 봐요. 그럼 지속적인 리마인더로서의 역할 기능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거죠. 그럼 리마인더가 무슨 뜻이에요? 생각나게 하는 물건 기억나게 하는 물건 이런 뜻이거든? 그럼 지속적인 생각나게 하는 물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뭘 생각나게 하는 물건냐? To soften the sound of her steps 니까 그녀의 발자국 소리를 뭐하게 하는? Soften 부드럽게 하는 부드럽게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로서 기능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금 여자한테 슬리퍼를 선물로 주려는 목적이 뭐지? 너 발소리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나게 하는 물건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해했어? 다시 한번 슬리퍼가 어떤 역할을 해요? 이 발자국 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물건에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 되죠? I teach her 내가 그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역. 여섯 히치 사형식이야. her가 io구요. in this quiet way 무슨 방식으로? 이 조용한 방식으로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how to 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큼지막 여긴 지금 셀치라는 거 너네 알아보기 편하라고 한 거거든. 여기가 지금 dio 자리고요. 무슨 구죠? 이게 명사구인데 명사구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울 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배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what to do 이런 거 배운 거 있지? 그거야. 그러면 how to는 우리 해석 어떻게 한다고 배웠지? 뭐 뭐 하는 방법 쓰시고요. 뭐 하는 방법이야? how to live with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이 부분 해석 잘해야 돼. 다시 한 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그녀에게 가르쳐 줄 거다. 라고 한 거죠. as a considerate neighbor. 뭐로서? 사려 깊은 이웃으로서 사려 깊은 이웃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그녀에게 가르쳐 줄 것이야. 이 뜻인 거예요. 계속 됐죠? 문법 조심하고요. how to how to I place the slippers in an almost new 얘들아 almost는 거의 라는 뜻이거든요. 거의 새 선물 가방 선물 백 우리 쇼핑백 같은 거 있잖아요. 거의 새 거에 이 선물 상자에다가 내가 이 슬리퍼를 담았죠. 플래지 노타 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added 뭘 첨가하고 추가했죠? a small used ribbon 중요한 단어는 이런 느낌이거든. 얘들아 작은 건 중요하지 않고요. used ribbon 이게 무슨 뜻이야? 사용되었었던 리본이니까 중고거든. 그러니까 새 거가 아니야. 지금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슬리퍼를 주는데 어디에 담았어요? 거의 새 선물 선물 가방 그러면 새 거 아니야. 새 거가 아니야. 새 거가 아닌 가방에다가 담았고요. 또 새 거가 아닌 사용했었던 리본을 사용한 거거든. 이해 돼? 상황? 그리고 나서 I worked upstairs 내가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랭데벨 배로 울렸어요. No one answered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죠? I could hear someone inside 내가 누군가가 안에 있는 소리를 들었는데 들어서 들어서 나는 기다렸죠. 내용 어렵지 않았죠. 여기까지는? 상황만 이해를 잘하면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질문들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면 이 남자가 여자한테 뭘 주려고 해? 슬리퍼를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새 거에다가 넣지 않았죠. 약간 좀 생생되는 듯이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그걸 들고 위층으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 With her corporation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 여기입니다. Would have pp가 나왔거든? 얘들아 Would have pp는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어떤 모양이냐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의 모양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뭐가 떠올라야 되냐? 아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야 라고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With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뭐뭐가 있었다면 뭐뭐가 있었다면 그럼 뭐가 있었다면 그녀의 corporation 협조 그녀의 협조가 있었다면 나는 이미 Deliver the gift along with인데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해요.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야. 따로 적으시고요. A kind greeting 뭐예요? 친절한 인삿말이에요. 친절한 인삿말과 함께 그 선물을 전달했을 것이다. 이거죠. Search as는 뭐뭐와 같은이잖아요. 뭐와 같은 인삿말 We are neighbors 우리는 이웃이네요. 이웃인데 We haven't exchanged hellos yet 아직 인사도 서로 exchange 교환하다 맞바꾸다 우리가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았네요. 이 뜻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웃인데 아직 서로 인사도 아직 안했네요. 라고 이렇게 친절한 인삿말 과 함께 선물을 건넸 쓸 것이다. 그러면 가정고 과거 완료니까 뒤집으라고 했죠. 그럼 과거에 그녀의 협조가 없었고 내가 과거에 이 선물을 이 친절한 인삿말과 함께 건넸 어요? 주지 않았죠. 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 되지? 그런 의미입니다. 자 But now 이제 나오죠. I was being made 나왔는데 중요한 문법이 나왔다. be, being, pp는 일단 무슨 퇴죠? 이걸 우리가 진행형 진행형의 뭐라고 하니? 수동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역동사의 수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역동사인데 수동인 거예요. 그럼 사역동사의 수동은 우리가 문법을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 주어 다음에 사역동사들 중에 메이크만 수동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be made 썼고 잘 생각해 봐. 우리가 목적격 버전으로 올 수 있는 원래 두 가지였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동사원형이었지. 두 번째가 뭐였죠? pp형이었죠. 이 중에 잘 봐. 동사원형은 to 부정사로 바뀌어요. 그런데 pp형은 바꾸지 않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얘가 바로 사역동사인데 수동태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올 수 있었던 동사원형은 뭐로 바뀐다? 투부정사로 바뀌고요. pp형은 건드리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올 수 있거든? 그럼 동사원형도 해야 안 돼. 절대 안 되지. 그럼 해석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가 투부정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어가 뭐하게 됐어요? 내가 뭐하게 됐지? 기다리게 되었다. 우리가 수동태는 당하다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그 느낌을 좀 살려보면 내가 기다려지게 당했다. 내가 지금 올라가가지고 뭐하고 있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못 줘가지고. 이해되죠? 그래서 I was being made는 내가 어떤 의미냐면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의미를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기다리는 상태가 돼버렸다. 이 뜻인 겁니다. 목적격 부어점이 뭐로 바뀐다고? 동사원형은 투부정사로 바뀌니까 문법 체크하시고 조심해야 돼.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오케이. 자 finally 마침내 the noise became louder 그 소리가 더 커졌죠. as it approached the door 뭐할 때? 문에 가까워졌을 때 소리가 좀 더 커졌다는 건 누군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the rock 그 자물쇠가 turned once halfway 한 번은 반 정도 반 정도 돌아갔고요. then 그리고 나서 again completely 완전히 돌아간 거죠. 반 정도 돌아갔다가 한 번에 이제 다 끝까지 돌아간 거죠. 그리고 또 the door slowly open 천천히 문이 열린 거예요. 계속 됐죠? 상황 이해돼요? a young lady 어떤 한 젊은 여자가 looked up looked up 뭐예요? 위를 올려다본 거죠. 위를 올려다봐서 나를 본 거예요. 나를 위로 올려다본 거예요. from the doorway 어디에서? 출입문에서 문에서 she was seated 자 보세요. was seated 여기서 우리가 챙겨드리는 게 뭐냐면 이 sit라는 단어예요. 얘는 타동사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안 치다의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는 이 단어 있죠. sit 얘는 자동사고 이건 안 따죠. 지금 잘 보시면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음 없죠. 그래서 수동태로 쓴 거예요. 이해했어? 그럼 만약에 얘들아 she was 이거 sat she was sat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그렇지.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거든. 이해 되죠? 그래서 sit의 피평인 sat 이건 안 됩니다. 조심하자. 자 그녀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speak metal wheelchair 간단하게 그냥 휠체어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거죠. 자기가 원해서 앉아 있단 게 아니고 앉혀지면 당한 거지. 상황상 자기가 원해서 앉아 있긴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far from 전혀 뭐뭐하지 않고 라는 뜻이에요. 전혀 뭐하지 않고? 화가 나기는커녕 해석해줘도 돼요. 뭐뭐하기는커녕 그러니까 화가 나기는커녕 far from 전혀 뭐뭐하지 않다는 뜻이거든? 그럼 화가 나기는커녕 이 여자가 화가 날 거라 남자 생각했던 거잖아. 그치? 내가 쫓아왔으니까. 근데 화가 나기는커녕 그녀의 얼굴이요 looked tired 뭐처럼 보였어요? 피곤해 보였고 war는 지친 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지치고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I hit the slippers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지금 질문에 달라게 잘 봐요. 내가 슬리퍼를 behind me 내 뒤로 숨겼죠.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뭐 했어요? 슬리퍼 숨겼죠. as quickly and naturally as I could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야. as as 주어 can 얘는 뭐하고 똑같다고 배운 적이 있어요? as as possible 기억나요? 과거니까 쿠드로 쓴 거야. 그럼 가능한은 뭐하게 빠르고 자연스럽게 내 뒤에다가 슬리퍼를 숨겼죠. 왜 그랬지? 자 이 남자의 행동 왜 그런지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왜 했을까? 미안해서. 어 미안해서. 이 여자가 지금 내가 지금 뭘 주려고 했지? 슬리퍼 주려고 이 여자는 지금 슬리퍼를 신을 수 있나요? 못 신죠. 무한해졌지 갑자기. 그치? 그래서 어 이건 쌤 추측인데 이 상황에서 이 남자가 느꼈을 심정은 어땠을까?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음 embarrassed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얘하고 동요들이 좀 있거든. 퍼플렉스드 혹은 퍼즐드 전부 다 동요하거든. 당황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이 남자의 심경 얘들아 이 상황에서 이 남자의 심경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본다면 이런 걸로 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술의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 이때 이 글에서 나타난 남자의 심경은 어떤지 써봐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하시고 자 actually I was just about to 나는 얘들아 be about to 동사원형 막 뭐 뭐 할 참이었다 라는 뜻이에요. 막 뭐 뭐 할 참이다 라는 뜻이거든 be about to 동사원형 그래서 was just about to 뒤에 동사원형을 답을 하시면 돼요. 사실 내가 막 뭐 하려고 했어요? reply to the wheels 내가 막 그 휠체어 바퀴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대답한 거야? 이 남자가 쫓아올라 왔는데 아 내 휠체어 소리가 너무 컸나 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막 이 휠체어 바퀴를 교체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뭐 했을 거야? 자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뭐 나왔어? have pp가 나왔다는 건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요. 그러니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뒤에 뭘 써야겠어? had pp 모양으로 해야죠. 정답? 이걸로 자 그럼 내가 뭐 했을 거야? 내가 더 일찍 그것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죠? 휠체어 바퀴를 바꾸는 거. 내가 좀 더 일찍 휠체어 바퀴를 바꿨을 거예요. 뭐 했다면? if it hadn't taken so long 뭐 하는 것이? to 부정사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 이란 뜻이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본 문법이래 it takes 시간 to 부정사 에요.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라는 기본 표현이거든? 마치 얘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가주어 얘를 진주어 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계속하거든? 여기서 take는 시간이 걸리다 이 뜻이야. 그럼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면 to order 보이죠? 뭐 하는데 새 once 대명사죠. 그래서 once 가리키는 게 뭐겠어? wheels죠. 바퀴 이 새 바퀴를 온라인으로 새 바퀴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는데 그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더 일찍 바꿨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지. 해석됐어요? 여기 문법 문제 많이 나와. 조심해야 돼.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anyway 어쨌건 I'm sorry 미안해요. 그리고 I can't even offer you some tea 손님이 왔으니까 어쨌건 따지고 오더라도 내가 심지어는 심지어는 뭐 할 수 없어? 당신에게 차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because 왜? 내 헬퍼 내 도우미가 it's not here right now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차 한 잔도 대답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자가 굉장히 정중하죠. 이 남자의 신경 어떨까? 더 미안하겠지. 그렇지? 더 미안하겠지. 지금 이 남자는 엄청 따지러 왔는데 자기가 되게 그 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내가 이 슬리퍼를 들고 가서 얘를 참교육 시켜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이 남자의 신경이 원래 어땠냐면 에로건트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까? 무슨 뜻이지? 거만한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이 남자의 신경이 거만했다가 아까 우리 적었던 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am better 쓰다게 바뀌었죠. 이렇게 신경 변화로 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야 내가 슬리퍼를 가지고 여자를 아까 말했잖아. 내가 다른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죽었어. 라고 했잖아. 기세등등 했죠? 굉장히 거만했단 말이야. 에로건트 거만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지? 올라가 보니까 이 여자가 흘추어 타고 있네. 미안하잖아. 당황스럽겠지. 그래서 거만했다가 당황스러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신경 변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거 상황을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다음 My eyes ran away 무슨 뜻일까요? 눈이 도망가? 뭔 뜻이야? 눈이 멀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멀어져? 그녀의 얼굴에서 도망갔다는 건 얼굴을 못 찾아봤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fell on fell on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얼굴을 못 쳐다보고 얼굴에서 눈 시선이 어디로 갔어? 아래로 떨어진 거야. 어디로? her lap 얘들아 우리 랩탑 컴퓨터라고 하죠. 랩탑 컴퓨터 노트북이거든? 랩이 언제 있냐면 샘이 지금 서 있죠? 서 있을 때는 랩이라는 게 없어. 근데 너희 앉아 있잖아. 앉아 있을 때는 랩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 어떻게 그려주지? 이게 다리야? 이게 손이야? 이게 앉아 있을 때 이 부분 있지? 다리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게 랩이야. 우리가 노트북을 어떻게 해요? 평소에 테이블 없을 때는 이 무릎에다 이렇게 앉아 놓고 올려놓고 치잖아. 그래서 랩탑 컴퓨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노트북 컴퓨터니까? 랩탑 컴퓨터거든? 그러니까 랩이라는 건 이 여자가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려줄까? 이렇게 바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랩이라는 게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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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림 되게 잘 그렸다. 자, 내 시선이 그녀 얼굴에서 멀어져서 어디로 떨어졌어? 대신에 her leg 그녀의 다리로 여기 다리로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her legs 그녀의 다리를 쳐다보게 됐는데 어디에 놓여있는 다리에요? resting under a colorful blanket 여기 위에 지금 담요가 덮여있는 거지 그래서 이 화려한 담요 아래에 놓여있는 다리에요. 이 다리에 이 시선이 머무르게 됐겠죠. 그리고 the noise had ended 소음이 끝났어요. 그리고 now there was only silence 뭐밖에 없지 이제?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라고 한 거죠. 이거 저거 지금 가만히 있는 거죠. 남자랑 my slippers felt heavy 자, 여기서 봐요. 내 슬리퍼가 뭐하게 느껴졌대? 무겁게 느껴졌대. 정말 무거울까? 부끄러운 거지. 그치? in a cheap bag 자, 어떤 표현이 났어? 또 싸구려 이게 싼 저렴하니보다는 싸구려거든 이 싸구려 가방 안에 담겨있는 이 슬리퍼가 무겁게 느껴진 거야. 뭐 할 때요? as I look back at our face 내가 그녀 얼굴을 다시 쳐다보고 try to find something to say 뭔가 말할 것을 찾으려고 할 때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이 싸구려 가방에 들어가 있는 이 슬리퍼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럽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이런 단어면 ashamed 부끄러워하는 이렇게 ashamed 이 남자의 심경이에요. ashamed 부끄럽죠.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심경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란 얘기야. 이 남자의 심경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러죠? 다음 자 further reading은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이거는 조금 쉬었다. 합시다.